오늘은 한국 시리즈가 아니고 연애 시리즈 소개팅 시리즈 박정우 선수 등장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가 다 떨린다. 왔다. 왔다. 오우. 오우. 오우야.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우. 역대급 미인이다. 너무 예쁘다. 아니 무슨 아이돌인 줄.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웅이. 지금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머 예쁘셔. 오우 재웅이 좋아하는 거 봐. 그 얘기들 아세요? 남녀가 처음 보잖아요. 5초 안에 결정된대요. 아 그러겠지. 근데 제가 아는 재웅이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 자기가 마음에 들었을 때. 5초 안에 지인이 본인이 마음에 들었을 때. 제가 아는 재웅이가 왜 나와 갑자기. 재웅이를 잘 아니까. 말 잘하세요. 그래 알았어. 자기가 마음에 들어 놓고. 육진 오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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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나는. 반반이야. 왜? 또 괜히 또 그런다. 수지 언니 있으니까 괜히. 나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해라구. 반반이라고요? 나는 완전 넘어온 거 같아. 나는 완전 끝났는데. 게임 끝인데. 지금 80% 정도 나는 재웅이가. 내가 난자라면 나는 바로 넘어갔어. 나도. 이 정도 외로우면. 70%, 80%는 재웅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인상이 선하셔 또 이렇게. 진짜 예쁘다. 아. 네. 저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재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에 대한 얘기 정보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세요? 네. 그냥. 제가 알려달라고 좀 해냈는데. 한 개도 안 알려줬어요. 아 진짜요? 뭐.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네. 아 그러셨구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쁘다. 네. 이하늘 씨. 네. 이하늘이고요. 저는 하는 일은. 지금 프리랜서로. 쇼호스트랑 아나운서 MC.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어쩐지 인상이. 말씀 잘하시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먼저 풀어가시잖아. 뭐야 그 표정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셔서. 지홍이가? 네. 그래서. 맘에 들어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 말 끊기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지. 우와. 참나 이러네. 여기 서봐. 아. 참나 이러네. 우리 야구 해설위원. 네. 저는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수였고. 네. 지금 이제 은퇴해서. PC에서 지금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만 딱. 딴 거 안 보시고. 네. 궁금한데. 궁금한데 좀 참았어요. 있는 그대로 좀 알아가고 싶어서요. 아. 뭔가 서치를 하면은. 그 정보가 이렇게 덧칠이 될까 봐. 많이 검색 안 해. 이거 좋아 이거.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지. 현명한 여자네. 결혼해. 어머. 결혼해. 무조건 현명한 여자야. 되게 뷰가 좋네요. 여기. 여기가. 되게 뷰가 좋네요. 되게 뷰가 좋네요. 여기. 여기가. 그게 또. 그. 남녀분들 데이트하는데. 여기 또 나름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본인이 노력해서 알아본 거 어필. 아. 이하늘 씨. 네. 이하늘이요. 오늘 하늘이 좋아요. 네. 오늘 하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요. 하늘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언니는?